여기 싸운다! 진정하세요! 싸우는 거 아닌가? 오케이! 어! 싸웠다! 나한테 화내! 나 왜 사람이 바뀌었어요? 아, 주인공이 3명이야! 헹!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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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아, 뜨거워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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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오케이! 아니,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잖아! 오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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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나이스 드라이프? 다 부자구! 공중에서 탈을 두자고, 아아아아아아아아! 아아아아!!! 이거 진짜... 이거 진짜... 할 수 있잖아! 할 수 있잖아! 할 수 있어! 할 수 있어! 오 나이스x2 이걸 사라? 어? 아? 오아아아아아!!! 괜찮죠? 어? 이겼다! 잠깐만... 왜 니 차는 멀쩡해? 응? 아니 뭐야 아니 총 쏘는 게 훨씬 재밌어 이거 진짜 나는 무서워 나 운전 못 한단 말이야 아 아파 아파 아 제발 오지마 오지마 제발 경찰차를 그냥 아예 들이박어 아 나 운전 진짜 대박 못해 어떡해 나 진짜 나 일로 죽는 거야 아니야? 1 2 3 4 5 나이스 나이스 기사님 저 그냥 내려주세요 안돼 못 내려 골목으로 가야 오 나이스 따돌렸어 이렇게? 오케이 오케이 어 거의 다 왔어 여기 센트야 아니야 계속 누르시진 마시고 온리엄이라고 생각하시나 야야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으아아아아아아악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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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여기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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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주차 여긴가? 여기다 나이스 여기 싸운다 진정하세요 싸우는 거 아닌가? 네 어! 싸웠다! 나한테 화내! 나한테 화내!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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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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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! 여기 내 집! 찾았어!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! 죄송해요! 아 실수해요! 잠시만! 아 죄송합니다 원래 운전 잘하는데 아가 정신은 좀 없어서 제가 운전 잘하는데 나이스 오오오오오오오오 hyp Hein 끕끕끕끕끕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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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알았다. 어? 어? 뭐하는 소리야? 나이스. 있다. 나이스. 나이스. 왜 이렇게 잘해? 벨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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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크. 이거 계속 묻었던 것 같은데? 아 빨리 타!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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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잘 잡았어? 아 진짜 아 속도 안 줄여 아우 진짜 저런 사람이 운전을 해 역주행 안하면 어떻게 잡아 저런 사람이 운전을 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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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 온다 어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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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아야야야야 아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나 경찰 오잖아 일단 경찰이 오니까요 도망갈게요 오오 야아 어 잘하는데 나 오 야야야야 나 어떡해 잘해 아 죄송합니다 아니 운전 너무 잘하는데 오 나 나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얘 야 어 죄송해요 오 오케이 오 오케이 가자 너무 운전이 안 돼 죄송해요 지나갈게요 아 총 쏠 수 있어 어 미안 왜왜왜왜왜 왜 경찰 왔어 왜 나 뭐했는데 아니 써지도 않았는데 청가 왔다고 저 차 하는 거 실화냐고 진짜 이 진짜 이 이 이 진짜 이 말도 안 된다 이거 아 잠깐만 제발 살려주라 제발 나 이거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이거 진짜 아니지 아 살려주라 진짜 나 이거 아 잡으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이 날쌔 어 저 사람이었어 아 미안해요 아 이렇게 된 거 갈 때까지 가보자고 어 와바와바 다 죽일 거야 다 와바와바 와바 나이스 터치하라고? 죽이라는 거야? 아니야 왜? 죽이라매 아 암살 암살하라고 어 여기다 여기다 탔어 나이스 오 가자 오 아니 이 차 너무 좋은데요? 어 잠깐만 뭐야 이 사람 언제 있었어? 유리창을 들이박으라고? 여기 잠깐만 이거 컨트롤이 좀 어려워서 여기? 여기다 오 돈 받았어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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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안 그래도 맘에 안 들었어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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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다시 다시? 어? 미안 이거 다시 못 보나? 스토리? 난 스토리보다 그냥 희라가 사람들 죽이는 게 좋아 아니 내가 사이코가 아니라 이거 완전 헤라팡이들이 그냥 아주 뒤 어 잠깐만 이거 잘못 실수로 자 클릭했는데 갑자기 갑자기 사람 때리네?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진짜 그냥 눌렀는데 갑자기 때렸다니까요 길방을 해? 이건 못 참지 길방을 해 길방을 해 길방을 해 어디서 걸렸어 가자 가자 아 주니까 길에서 다 앞을 맺봤어 오케이 완료 물음표로 가겠습니다 집 안으로 가야 된다고? 그래? 가지 뭐 자동차를 수리하라 어머 아 여기 여기 안 열리는데? 여기구나 아 여기 여기 아니에요 여기 그만 저만의 길을 갑니다 여기구나 여기다 봐봐요 여러분 저 찾잖아요 시나야 만약에 받고 나서 보러 fors 예언의 예언의 에너지 네 아멘 예언의 상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